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경찰영화를 진행 김한나입니다. 자, 2020년도 2차 시험이 끝나고 그리고 필기합격자 발표도 마쳤습니다. 이번 해설강의 여러분 촬영이 조금 딜레이 됐는데 이왕 좀 늦어진 거 좀 필기합격자 발표가 끝나고 나서 찍는 게 그리고 그 이후에 후담을 조금 여러분들께 총평과 해설강의와 함께 더불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조금 오늘 촬영을 하게 됐는데 일단 제가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기 전에 이 시장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번 시험에는 좀 많이 조금 안타까워요. 저는 이번 시험을 조금 겪으면서 17년도 1차의 경기 북부 여경들이 좀 생각이 났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재시험을 봤어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조금 대응이 조금 됐었고 그래서 이제 그 지역만 경기 북부 그리고 여경들만 또 따로 모아서 시험을 재시험을 조금 볼 정도로 단단하게 시험이 출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합격자 커트라인은 영어가 100점이었죠. 굉장히 한 달 동안에 주어진 그 재시험 기간 동안에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요.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 이번 시험에 굉장히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거두절미하고 제가 만약에 수험생이었으면 저는 1인시에 했을 것 같아요. 너무 뉴스를 통해서도 제가 봤고 학생들한테 캡처 사진 온 것도 제가 직접 봤고 그리고 이제 신문을 통해서도 봤고 학원에서도 얘기를 들었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얘기를 들은 결과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수험생이라면 어떨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과 같은 수험생이었으면 어 저는 1인시에 합니다. 그 정도로 어 마음이 부글부글 많이 끓더라고요. 뭐 그뿐만이 아니라 뭐 한국사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이번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시간 부족이에요. 시간 부족. 그래서 나는 다섯 과목 중에서 제일 아픈 손가락이 영어다. 그래서 영어를 또 제일 마지막에 풀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마지막에 풀었다. 하신 또 학생들은 또 영어를 또 12번까지밖에 못 풀었다. 뭐 이런 기타 등등에 그래서 뭐 여덟 문제를 찍었는데 뭐 맞았는지 틀렸는지 지금 점수를 내가 확인할 길이 없다. 몇 번으로 찍었는지 기억도 안 난다. 뭐 기타 등등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여러분 지금 영어뿐만이 아니라요. 한국사, 영어, 그리고 형법, 형소법, 경계론 그리고 그 이밖에 다른 어떤 선택과목들까지 해서요. 이 100문제를 전체 100분 안에 풀어내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영어만 하더라도 이번 시험에서는 밑줄 치고 동의어 찾기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꿀빠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한두 문제 정도는 최소한 나와줘야지만 일단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너무나도 당황스럽게도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빈칸이 1번부터 나와버리니까 여기서부터 일단 말문이 턱턱 망키는 거야. 뭐 이렇게 문제를 딱 풀라고 보니까 어 빈칸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이번 시험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20년도 올해 1차 시험 때보다도 이번 시험이 저는 더 쉬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그런데 왜 전체 난이도에다가 그런 얘기를 안 쓰고 이 얘기를 썼냐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느낀 난이도와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느낀 거 말고 그냥 시간을 잡고서 그냥 뭐 집에서 풀든 뭐 그냥 일상적 독서실에서 풀든 이런 경우와는 분명히 사뭇 난이도가 달랐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를 다 풀고 나서 그냥 집에 와서 딱 봤는데 어? 문제가 시험장에서 보던 느낌이랑 너무 다른데? 라는 어떤 느낌이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실제적 난이도가 한 중중전도 된다면 실제 여러분들이 느낀 체감 난이도라고 하는 건 상상 정도가 된다는 거죠. 상. 그 정도로 이 두 개의 난이도 차이가 컸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는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점수를 보고서 크게 실망하지 마세요. 시험지를 보시면서 반성하는 건 좋은데 점수 나온 결과를 보고서 실망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험을 통해서요. 내가 이번 시험에 35점을 받든 이번 시험에서 85점을 받든 점수를 보고서 여러분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요. 시험지를 보고서 반성을 하세요. 내가 이 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어? 맞췄구나. 맞출 수 없는 문제인데 찍어서 맞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내가 왜 틀렸을까? 이런 것들을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반성하는 의미에서 시험지를 펴고서 보셔야 되는 거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 나와 있는 점수를 가지고서 스스로를 갖다가 닦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파트별 난이도는 난이도는 어휘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한 중상급 800선 있죠. 중상급 800선 안에서는 아주 그냥 뭐 헐헐 날아다닐 정도로 그 안에 있는 범위의 어휘들은 그냥 뭐 너무 평온하죠. 이 정도의 수준은. 너무 평온한 수준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파트별로 우리가 봤을 때 어휘는 굉장히 쉬웠다. 쉬웠다. 근데 왜 어려움을 느꼈냐. 신유형이 있어서. 그리고 빈칸이 많아서. 우리는 빈칸 울렁증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밑줄 거져 있는 동의어 찾기 문제는 없고 내가 싫어하는 빈칸은 많고 거기다 신유형까지 있고 이러니까 그냥 뭔가 좀 혼란스러운 그런 거를 그냥 시험장에서 느낀 것 뿐이에요. 실질적인 난이도는 굉장히 쉬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문법은 난이도가 1차 때보다는 조금 올라갔어요. 1차 때보다 충분히 올라간 그런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니까 난이도 상이라고 좀 적었고요. 독해는 1차 난이도보다는 한 두 단계 정도는 쉬운 것 같아. 그치?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낮아졌다.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변별력 있는 문제가 4개밖에 안 보여요. 3번, 7번, 16번, 18번. 그래서 어휘에서 그나마 어려운 거. 문법에서 어려운 거. 그 다음 독해에서 우리가 싫어하는 문장 삽입과 그 다음 빈칸. 뭐 이 정도. 그리고 새롭게 나온 문제가 이제 5번하고 11번. 이런 신유형 내느라고 아주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11번과 같은 문제는 조금 안 냈으면 좋겠어요. 너무 문제가 좀 애매하죠. 아무리 좀 코로나 무슨 감염자 통로를 뭐 이제 뭐 경찰이 할 일에 대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표를 그려서 열심히 내주신 것 같은데 이런 11번과 같은 문제는 그 이후에 여러분 좀 다시 안 나올 거라고 우리가 좀 예측을 하고 준비하시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여러분 커트라인은 제가 60점이라고 써놨는데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써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상은 했어요. 아, 이번 2차 시험은 굉장히 커트라인이 낮아지겠구나. 아,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낮아요. 너무 낮습니다. 아니, 난이도가 높아진 것도 있지만은 물론 여러분들이 막 카페 같은 데다 많이 쓰시잖아요. 아, 나 도대체 님들은 공부 어디서 하세요? 막 이런 거 쓰잖아요. 공부 도대체 어디서 하세요? 저 진짜 공부할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온갖 독서실이나 내가 맨날 공부하러 다니는 독서실 학원, 뭐 스터디 카페 이런 데 다 문 닫으니까 난 평생 집에서 공부한 적이 없는데 자꾸 집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막 맨날 냉장고만 막 열었다 닫다 열었다 닫다 맨날 공부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다 보니까 저는 생각은 했어요. 아마 이번 시험은 진짜 멘탈 붙잡고 그냥 무조건 이 텐 붙잡고 공부하는 사람만 진짜 붙겠구나 생각은 했지만 커트라인이 이렇게까지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진 못했어요. 솔직히 제가 생각한 커트라인보다 훨씬 낫거든요. 자, 단적인 사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번 주 금요일에 필기합격자 발표가 났잖아요. 그렇죠? 필기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와 백일단 학생이에요. 물론 백일단 학생인데 남겨 학생 한국사하고 영어 두 과목을 합쳤는데 95점이야 그렇다고 법과목이 높냐? 그것도 아니에요. 경계론이 아주 처참하드만요. 근데 붙었어. 1배수에서 조금 벗어났대. 1.3배수 정도? 그래서 난 얘기했지. 1.3배수 아닐 거야. 체력 열심히 하세요. 신이 준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반드시 붙으세요. 필압이 아니라 취압까지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이러고 응원하고 이제 마쳤거든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런 점수를요. 진짜 6년 만에 듣는 것 같아요. 6년 만에. 영어 40점이 붙었다? 6년 만에 듣는 얘기예요. 정말로.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6년 전에는요. 대부분의 많은 특히 또 남학생들 그때만 해도 남경이랑 여경이 굉장히 커트라인 차이도 많이 났을 때거든요. 지금은 큰 차이는 안 나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차이가 조금 났을 때에는 남경 학생들은 시험 전날에 진짜 이랬어요. 선생님 몇 번 찍을까요? 몇 번? 막 이래요. 그럼 난 또 거기다 대고 1번? 막 이러고 있어. 분위기가 약간 이런 분위기야. 영어에 대해서는 꽈랑만 면하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사하고 법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카바를 친다. 40만 맞으면 난 들어간다. 어떻게 해서든지 8개만 맞자. 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게 뭐 12년도, 13년도, 14년도까지의 분위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영어 문제가 14, 15, 16 이때는 좀 쉽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영어 점수가 70, 80 이 정도는 나와야 붙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조금 난이도가 어려워졌으니까 커트라인드, 영어 커트라인드 좀 낮아진 거고 그죠? 근데 문제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 난이도는. 여러분들이 느낀 체감 난이도는 좀 많이 높았겠지만은. 그쵸? 그리고 공부하기 여러분 정말 힘든 상황인 건 맞았어요. 이번 시험이. 시험도 뭐 미뤄지고 또 이번에 미뤄졌는데 또 이게 정말 시험을 볼지 안 볼지 모르는 그런 어떤 불안한 상황에서 너는 공부되니 나는 안 되는데 너도 안 되지 우리 함께 안 돼 볼까 약간 이런 분위기에 그런 분위기에서 공부하기 정말 쉽지 않죠. 그런 걸 다 감안해서라도 커트라인이 매우 낮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 시험은 상대평가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기본반에서 말씀드린 얘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험은 상대평가입니다. 어 너 90 맞았어? 들어와! 이게 아니에요. 어 너 100점 맞았니? 들어와! 어? 이게 아니에요. 너 40밖에 못 받았어? 50 맞았어? 안 돼!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남들보다 조금만 더 잘하면 돼요. 조금만. 이번 시험에 제가 단적인 사례를 말씀드려서 그렇지 이 사례를 이용해서 또 영어 40만 넘어오고 이런 걸 또 목표로 삼는 건 여러분 악용화하는 사례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이 시작되기 전이나 아니면 시험이 끝난 지금이나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똑같아요.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똑같아요. 학원문 안 여는 거 똑같고요. 공부하기 너무 힘든 사실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매일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공부를 하고요. 또 누구는 매일의 상태를 똑같은 상태로 그냥 공부가 안 돼. 어떡하지? 나 근데 경찰은 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한 게 너무 아까워서 포기는 못하겠어. 경찰 말고 딴 건 또 할 게 없나? 없네.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거나.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총평 해설 강의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하게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은 아마 내년 1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일 거예요. 아마도. 그렇죠? 이미 필기합격자 발표가 났기 때문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필기합격 하신 분들은 체력 준비하러 가셨을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실 거라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 두 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꼭 두 가지요. 첫 번째는 점수를 보고서 개탄하지 마세요. 이번 시험 점수 충분히 나의 실력과 조금은 상관없이 안 나왔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황해서 안 나올 수 있어요. 다른 과목에 찌들어서 나 영어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이 현격히 부족해서 안 나왔을 수 있을 거라고 심리형에 당황해서 문제가 중간에 문제 풀다가 뚝 끊겨서 못 풀었을 수도 있어요. 점수를 보고 개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시험지를 한번 펴보세요. 시험지를 보시면 그 시험지가 여러분에게 말해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시험지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너 이거 공부해야 돼. 너 이게 지금 안 돼 있어. 너 이거 때문에 이번에 떨어진 거야. 라고 정확하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해줄 거라는 거지. 시험지를 보고서 반성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을 깨끗이 닦아 놓을 수 있도록 그 방향성을 정확히 정할 수 있도록 그걸 여러분 첫 번째로 일단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은 자신감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 어 커트라인이? 어 아주 괜찮아요. 근데 이 커트라인은 누가 가질 수 있는 커트라인이냐면 지금 이 시국에 정말 어려운 공부하기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공부의 끈을 놓지 않고 진정으로 여러분 멘탈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끈기 있게 수험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커트라인이야. 이걸 꼭 명심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정도의 커트라인이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는 것 그거보다도 조금 덜 공부해도 왜? 공부하기 힘드니까. 다 공부하기 힘들어요 근데.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조금만 그 불편함을 이기고 조금만 더 하면 돼. 조금만. 그럼 남들보다 조금만 더 잘 보면 상대평가로 들어가는 시험이야.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여러분들의 기회로 운으로 잡으세요. 그럼 내년 1차 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알겠죠? 자신감을 가지시고 맨날 막 카톡으로 맨날 죽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카페에다가 막 살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살려줘요. 내가 어떻게 살려줍니까? 영어에 있어서 이런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이런 강의를 하고 범위 이런 거 정해주고 이런 사람이지 살려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너무 죽어가는 소리 하지 마세요. 결국엔 그 멘탈 잡는 것도 여러분이고 공부를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실천해 나가는 것도 너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두 가지를 지금 바로 여러분 실천해 보세요. 아셨죠? 무슨 캠페인 하는 것 같아. 느낌이 이상해요. 아무튼 두 가지 얘기를 꼭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시험이 끝나고 나서요. 알겠죠? 생각하시고 그럼 저는 전체적인 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커트라인이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보다 여러분 낮아요. 어제 아주 오랜만에 노량진에 딱 왔는데 여기 토마토김밥 앞에 여학생 한 명이랑 남학생 두 명이 딱 앉아있더라고. 거기서 이제 다 마스크 끼고서 조금조금씩 해서 우유하고 김밥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먹으면서 얘기하고 있다가 지나가니까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해주더라고. 되게 고맙게. 세 명 다 필압을 했더라고. 필압을 했는데 필압에 와서 막 화이팅! 내가 이제 몇 점 맞았어요. 다들 말이 없는 거야. 다들 말이 없는 거야. 몇 점 맞았어요? 그랬더니 점수대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죠.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네. 점수대가 근데 진짜 안 좋아. 남학생 두 명 45 여학생 한 명이 60이었나? 필압을 했다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1배수 안에 들어요? 남학생 한 명은 1배수 안에 든대. 근데 남학생 한 명은 1배수에서 조금 벗어난대. 그리고 이제 여학생 1배수 안에 들고 뭐 이런 정도. 그래서 내가 1배수 안에 벗어난다는 학생한테 빨가서 체력 준비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헤어졌던 시간이 있거든요. 커트라인이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낮아요. 지금 제가 보수적으로 저기서 그렇지. 알겠죠? 희망을 가졌어요. 할 수 있어요. 자 1번 봅시다. 자 1번에 보시면 빈칸 문제가 나오는데 전부 다 이제 D로 시작해서 여러분 헷갈릴 수 있지만 전혀 헷갈릴만한 어휘들은 아니라는 거야. 자 1번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사실 지문 안에 있는 서빌런스예요. 밑줄 칠까요? 서빌런스. 서빌런스 뒤에 있는 캐머스까지는 감시 카메라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서빌런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부터 기출 어휘에서도 했고 중상급 800선에서도 했고 이 어휘는 우리 마쿠프에도 들어가 있는 어휘거든요. 스펠 위전이죠. 마쿠프 우리 경찰 전문 용어 보시면 아마 있을 겁니다. 감시 감독이라는 뜻이에요. 감시 감독이라는 뜻. 자 그래서 감시 카메라는 서빌런스 어떤 역할을 하냐면 뒤에 범죄에 대한 빈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렇게 경찰서장은 주장한다. 뭐 이런 얘기니까 우리 빈칸 자립은 범죄를 여러분 뭐 하는 거야? 방지하고 막는 걸 뜻하는 거죠. 1번 선택지를 보면 1번의 형용사는 디센트예요. 디센트는 점자는 이라는 형용사거든.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 어떤 뭐 점잔음 아니면 예의 아니면 예절 품이 뭐 이런 명사가 되는 거고 자 2번의 디터렌트는 동사로 디터 이라는 게 막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는 저지 방해라고 하는 명사가 되니까 답이 되는 거지. 범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니까 3번에 자 딜리키트였죠. 원래 T2로 끝나요. 근데 CY가 들어가면서 또 명사가 된 것 뿐이죠. 섬세함 우아함 됐고요. 원래 4번도 동사로 DBA트잖아. 벗어나다 빗나가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벗어남 1, 8 이라는 명사가 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사실 여러분 틀리면 안 되는 문제이기는 해요. 근데 의외로 1번 문제를 똑같이 제가 얘기하지만 당황해서 틀릴 수는 있다라는 점. 됐습니까? 자 밑에 2번으로 갈게요. 전 또 하나 불만인 게 뭐냐면 아니 이렇게 빈칸을 많이 낼 거면 그래서 밑줄을 많이 안 낼 거면 그럼 상대적으로 심리형을 내지 말든지 그럼 심리형까지 내버렸으면 그럼 시간을 좀 많이 주든지 그럼 시간도 안 주고 심리형도 내고 밑줄 친 유형까지 빼버리고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어떻게 하자 뭐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되게 이제 불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갑과 의뢰 관계는 나도 알겠는데 그래서 우리 의뢰 입장으로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아 너가 수험생 하다냐고 난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진짜 처절하게 진짜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공부해가지고 정작 가니까 뭐 니나 나나 공부를 하네나 공부를 안 하네나 똑같이 뭐 맞고 틀리고 하는 문제를 갖다가 내면 아 이건 무슨 변별력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내면서 문제를 1번부터 20번까지 냈으면 그 문제를 한번 쭉 본인들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 풀어봐서 아 이 정도 문제면은 이 정도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과목을 5과목을 100분 동안 시간 줄 거면 그 문제를 전체적으로 비율적으로 알맞게 좀 주든가 뭐 법도 어렵고 경계론도 어렵고 한국사도 어렵고 영어도 이렇게 문제를 내면 그러면 이거 100분 동안 100문제를 어떻게 시간 관리하면서 문제를 풀겠어요. 우리가 무슨 예지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사에서 막히는데 아 영어는 쉽겠지? 뭐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영어를 쉽게 풀고 있는데 어 뒤에 형법은 어려우니까 빨리 넘어가야겠다. 이걸 어떻게 알아. 시험지를 안 봤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나는 그런 게 좀 약간 우리가 좀 합리적이고 아주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죠. 물론 그게 시험이야 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지만은 근데 시험의 그런 어떤 변수들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 변동폭이. 어느 정도의 틀은 갇혀진 상태에서 폼이 나와 있어야 그 폼에 맞게 우리가 열심히 한 사람들은 점수를 높게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점수를 낮게 받고 그렇게 해야 합격과 불합격이 나뉘어져야지 이게 공정한 시험 아니냐.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제가 또 너무 흥분했나요? 1번만 했는데 지금 해설을. 자 2번으로 한번 갈게요. 자 2번 보세요. 2번에 보시면은 일단 기억, 니은의 공통으로 들어갈 말이에요. 그죠? 자 선택지를 한번 보세요. 아 이거 봐봐봐. 여러분 1번 보니까 confession, 고백, 자백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2번에 confine이라는 건 뭔가를 가두다라는 거니까 얘는 가둠, 감금 뭐 이런 표현이고 conformity 3번은 순응, 따르는 걸 뜻하는 거고요. 자 4번에 confrontation이라는 건 refutation처럼 뭐예요? 논박, 반박, 논증 뭐 이런 표현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그죠? 자 2번을 한번 보세요. 기억. 기억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한 진술인데 그 진술은 뭐냐면 admitting,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밑줄 칠게요. 뒤에 대절, 뭐라고요? 그나 그녀가 guilty of a crime, 범죄에 죄가 있다. 내가 죄가 있어요. 라고 인정하는 거랍니다. 자 그래서 경찰관이 뒤에 questioned her 그 사람에게 수 시간 동안에 질문을 한 이후에 그 사람은 완전한 자백을 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 자리의 정답이 1번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 어떤 생각 들지 않아요? 제가 분명 막고프 수업에서 말씀드렸죠. 경찰과 관련된 내용들이 시험에 많이 나올 거라고. 지금 앞에 나오는 것까지 해서 4문제 뒤에 독해 지문까지 해서 3문제 전체 몇 문제? 7문제 나왔어요. 경찰과 관련된 것. 근데 저는요. 감히 지금 여기 전국의 학생들이 다 보는 건데 그리고 이건 유튜브에도 나올 거고 해설강의 거기 무료로도 올라갈 거고 아마 모든 학생들이 제한 없이 다 볼 텐데 감히 말씀드리지만 경찰과 관련된 어휘라든지 독해 지문이라든지 단문빈칸 문제들은 내년에 더 나올 거예요. 분명히. 항상 제도가 바뀌기 이전의 특징입니다. 그걸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저도 이번 시험에서는 막고프 수업에서 경찰 전문 용어를 100개를 여러분한테 드렸던 이유거든요. 항상 제도가 바뀌기 이전에는 이런 법과 관련된 거, 경찰과 관련된 거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그리고 막고프 때 제가 또 말씀드렸죠. 질병에 대한 것들도 많이 나올 거라고. 왜냐하면 2018년도 부동산 지문 생각나세요? 그때 항상 부동산 막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정부에서 말이 많았잖아요. 우리나라 들썩들썩 했었잖아요. 부동산 지문 나오죠. 시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야. 여기 나오잖아요. 질병에 대한 거 여러분 두 지문이나 지금 나왔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여러분 일단 경찰 전문 용어만이라도 좀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러분 뭐 디터렌트라든지 뭐 컨패션 이런 용어들에 좀 친숙해지셔야지만 지문을 술술 읽어나가시는 데 있어서 그리고 답을 조금 빨리 찾아내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경찰과 관련된 것들은 어쨌든 내년에 더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뭐 영장이라든지 아니면 수갑이라든지 뺑소니 사고, 음주운전, 무단횡단, 안전벨트를 매다, 기타 등등 이런 여러 가지의 법과 관련된 표현도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범위들을 제가 자료들을 여러분한테 다 드리죠. 그리고 진도표를 짜드리잖아요. 그쵸? 그거대로만 여러분 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으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자, 3번이 이제 우리 마쿠프에서 35개 찍어드린 어휘 중에 이제 나왔던 게 정답으로 나왔죠. 2번에 아이덴티파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아이덴티파이가 지금 빈칸 3군데에 들어가는 게 뜻이 전부 다 달라요. 실질적으로 아이덴티파이는 뜻이 여러 개거든요. 자, 들어가 볼게요. 일단 선택지에 들어가 있는 어휘는 현재 몰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면 안 돼요 라고 말씀드리면 지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고 모르시면 지금이라도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associate, 관련시키다 라는 뜻으로 뒤에는 전치사 누구랑 같이 어울립니까? with랑 같이 어울리지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에 아이덴티파이 좀 이따가 빈칸에서 보도록 하고 2번에 this on 이라는 건 구별하다 혹은 식별하다 라고 하면서 뒤에 전치사 from과 어울리기도 해요. 같이 알아두시고 자, 오른쪽에 4번에 리콜이라고 하는 건 뭔가를 상기시키다 라는 뜻도 있어요. 리콜 자, 그렇게 여러분 좀 정리하시고 3번으로 들어갈게요. 기억해 보시면 scientist, 과학자들은 빈칸했어요. 어떠한 관계성을 between a and bin 식단과 암의 관계성을 빈칸했어요. 과학자들은 그럼 이런 것들을 뭐하는 사람? 연구하고 발견하는 사람이죠. 자, ㄴ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it to 뒤에 빈칸 자리인데요. 빈칸하는 것을 갖다가 뒤에 뭔가를 했다라는 건데요. 탐과 뒤에 with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화가 그러니까 탐과 같은 이름의 화가와 빈칸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ㄷ으로 갑니다. passengers, 승객들은요. 요구를 받았습니다. 빈칸, 그들 자신의 suitcase를 빈칸할 것을 요구받은 거죠. 뭐하기 전에 그들이 뒤에 plan,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이죠. 그 suitcase가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기억 빈칸에는 identify에 무슨 뜻이 들어가요? 찾다, 발견하다. ㄴ 자리에는요. 뭔가 동일시하다 혹은 동질감을 느끼다. 자, 그럼 ㄷ 자리에는요. 그렇죠. 패신저들은 그러한 어떤 suitcase 안에 있는 것들이 모아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를 받은 것이죠. 확인하다. 라는 뜻으로. 됐습니까? 자, 그래서 ㄱ, ㄴ, ㄷ에 들어갈 수 있는 각기 다른 뜻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정답의 어휘는 이번에 identify로 들어가는 게 알맞다라는 얘기고요. 자, 문제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4번 문제를 보면서 어떤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냐면 역시 기출은 기출이다. 자, 다시 한번 뭐라고요? 역시 기출은 기출이다. 무슨 얘기예요? 기출은 반복된다는 거예요. 제가 뭘 보면서 알았냐면 3번을 통해서 여러분 봤고요. 그 다음 6번을 통해서 봤고요. 그 다음은 오른쪽에 가보시면 저기 9번을 통해서 봤고 그 다음 10번을 통해서 그걸 봤거든요. 무려 지금 앞장에 있는 1번부터 10번까지의 내용만 보더라도 5문제가 기출이에요. 그러니까 기출만 우리가 좀 제대로 봤어도 그리고 그 기출을 제대로 보고 문제를 풀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문제를 푼 것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다른 식의 문제가 나와도 난 풀 수 있다에 나의 것으로 완벽히 정복했다라면 이 5문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자, 4번 문제는 뭡니까? Ingenious하고 Ingenious죠. 제가 기본반에서도 오늘 수업을 하고 왔는데 그죠? Ingenious는 뭐라고 그랬어요? 독창적이고 천재적이고 천부적인 거야. 그치? 근데 Ingenious는 뭐예요? 뭔가 이렇게 천진난만하고 순진하고 순수한 거를 뜻한다고 그랬잖아. 그죠? 두 개 구별하는 방법도 알려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두 가지를 구별하시고 자, 1번에 Arising하고요. 3, 4번에 Arosing이라는 건데 두 개는 자타의 차이가 있죠. Arising은 일어나다. 됐어요? 뭔가 발생하다. 생기다. 근데 3, 4번에 Aronger라고 하는 것은 불러일으키다. 뭐뭐를. 을르를 받아줄 수 있는 타동사란 말이죠. 기억 빈칸을 보시면 빈칸 뒤에 누가 들어가 있다? 동그라미 칠게요. From. 자, from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있기 때문에 목적어는 없죠? 누가 와야 돼? 당연히 자동사죠. 그럼 자동사가 들어와야 된다. 그럼 누가 온다? 당연히 1, 2번에 Arising이 정답이 되는 거고 됐어요? 자,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 거야 도대체?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자, 니은 빈칸 자리는 Steam Acclarative 증기기관차는 뒤에 빈칸한 장비, 장치다. 뒤에 개발이 됐어요. 언제요? 산업혁명 동안에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이게 순수한 장치겠어?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장치겠어? 말이 안 되지. 뭐겠어요? 독창적인 천부적인 그러한 장치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따라서 4번에 정답은 1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Ingenious, ingenious 이 차이 Arise, arose 자동사, 타동사, 차이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신유형이죠. 밑줄 친 곳에 들어갈 수 없는 거 그래서 문제를 항상 똑바로 봐야 돼요. 여러분 빈칸만 보고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건가? 뭐 이러면서 여러분 답을 찾으시면 곤란해. 답이 없을 거라고. 일단 보기에 주어진 기역, 니은, 디귿, 니을까지의 어휘는 매우 평범해. 됐죠? 자, 들어갑시다. Paytend, 특허권이라고 하는 것은 Enventor, 발명가와 정부 사이에 뒤에 빈칸이다. 그것은 뒤에 Enventor. 뭐예요? 발명가에게 뒤에 그들의 그 발명품에 대한 일정 기간 동안에 두 번째 빈칸을 주는 것이다. 이거죠. 그죠? 특허권이라는 건 뭐겠어요? 정부가 어, 이거 니 거 맞아. 너에게 이러한 권한을 줄게. 라고 부여해 준 거죠. 첫 번째 빈칸 자리에는 뭐가 와야 되겠어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디귿 빈칸이라는 거 부인할 수는 없어. 그치? 이건 맞지 않아? 그래서 Agreement, 서로 합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주는 거지. 그 Inventor에게 뭐에게? 뭐 하라고? 일정 기간 이 창조물, 니가 만든 것에 대해서 권리를 가져 소유권은 너야. 너 거야. 이렇게 Ownership을 두 번째 빈칸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뒤에 들어가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 가지 이러한 발명품들은 뭐가 있냐면 머신이나 Manufacturer, Composition of Matter, 뒤에 New and Used to them. 빈칸 자리는 그럼 뭐겠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좋은 것들이겠죠. 그래서 개선, 향상을 뜻하고 있는 기억빈칸, Empowerment가 들어가게 되면 Membership이라고 하는 단어는 들어가지 않은 것이지. 정답은 2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5번의 정답 2번 가주시고요. 자, 저는 6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중 어법상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래요. 자, 문제 똑바로 읽으셔야 돼. 적절한 거예요. 1번 I asked you to borrow me $20 신나가지고 이거 했던 기억이 있어요. 마쿠프 때 이례적으로 마쿠프를 저 혼자 비대면으로 스튜디오에서 촬영했던 그런 어떤 기억이 있는데 마찬가지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Lend Borrow 맞습니까? 얘는 뜻도 네 글자 마쿠프 말고도 우리 일반 수업에서도 많이 했죠. 얘는 뜻도 세 글자 그래서 얘는 몇 형식? 삼 형식 얘 몇 형식? 사 형식 그래서 얘는 목적어 몇 개? 한 개 얘 목적어 몇 개? 두 개 얘 목적어 한 개는 뭐? 을을 얘는 목적어? 에게 을을 이렇게 가면 되겠지. 됐어요? 삼 형식과 사 형식 차이 근데 바로 삼 형식을 쓰면서 me twenty dollars 나 에게 이십 달러를 이렇게 사 형식으로 쓰면 반칙이지. 그래서 바로를 누구로 바꾸면 돼요? 랜드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1번은 틀린 거야. 버리시고요. 2번 갈게요. 자 두 가지의 포인트를 묻고 있는 거 캐치하셨나요? 리퓸스는 뒤에 투브 정사 쓰는 거 맞아요. 우리 이거 많이 했었잖아요. 리퓸스 투 동사원형 근데 엑스플레인 동그라미 칠게요. 자 엑스플레인은 대표적인 무슨 동사? 다 같이 삼 형식 동사 맞습니까? 삼 형식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몇 개? 한 개만 와야 돼. 몇 개만 돼? 두 개 오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엑스플레인 뒤에 보시면 어스 에게 더 리즌 을을 이렇게 사 형식으로 목적어 두 개 쓰면 반칙이라니까. 안 된다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스를 빼든가 어스 앞에 자연스럽게 전치사 투를 붙여주면 전명구로 버릴 수 있죠. 이해 되시겠어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2번의 경우는 리피스 투브 정사는 맞지만 엑스플레인을 삼 형식으로 써야지 사 형식으로 써서 틀렸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많이 했던 거예요. 문법이라고 하는 건 반복적인 패턴들이 정말 많은 거지. 그죠? 반복적인 패턴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되니까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저는 이번 시즌에 또다시 시험 문제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정말 많은 문제를 또 풀어야 되겠구나. 이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 11월 달에 들어가게 되면 기출 핵심에서 기출 핵심 때 앞에서 빨리 조금 끝내고 뒤에 가서 조금 이제 후반부부터 문제를 좀 엄청 풀라고요. 우리 커리큘럼 상에서 문제를 좀 많이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유형이고 뭐고 가면 그냥 문제로 그냥 뭐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문제로 우리가 조금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론도 이론이지만 말이죠. 자 그래서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가정법에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렇지. 가정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혼합 가정법이죠. 그래서 맨 끝에 투데이가 있으면서 이프절에서는 헤드피피가 문장 앞에 나오면서 뒤에는 우드슈드 크드마이트 동사 원형의 형태 그죠? 이렇게 동사의 짝을 잘 맞춰주는 거 3번은 괜찮네요. 자 4번으로 가주시면 항상 제가 강조 많이 했어. 진짜 많이 했어. 봐봐봐. 오브젝트에 동그라미 좀 쳐봐봐. 그래서 오브젝트 막 이러면서 맨날 침튀기면서 우리 같이 했었잖아. 그죠? 오브젝트 막 이랬었는데 이 투에다 동그라미 치고 항상 이 투가 무슨 투냐라는 걸 굉장히 전 중요하게 다뤘었어요. 이 투는 무슨 투? 전치사투라 그랬어. 그러니까 뒤에 기부 이렇게 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기빙이 와야지. 되셨어요? 기빙이 와줘야지. 이 투는 전치사기 때문에요. 잘해서 6번에 알맞은 것은 어법상으로 알맞은 것 정답 3번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문제 7번으로 갈게요. 유사한 의미의 다른 문장으로 바꾸고자 하는데 어법상 가장 적절한 거 어떻게 보면 7번도 패러프레이싱 유형으로서 우리가 이전에도 봤던 거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은 달라. 그래서 이 7번도 어떻게 보면 신유형에 속할 수 있어. 그러니까 또 여러분 좀 짜증이 났겠지.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제가 수능 준비했을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선배들이 제가 기억이 아직도 나거든요. 울음바다였던 거야. 울음바다. 왜 울음바다였냐면 나름 그래도 외곤데 영어 시험인데 영어 시험 때 울면 안 되잖아. 신유형이 다 떠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옛날에는 빈칸이 원래 우리 수능에서 두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빈칸이 갑자기 다섯 문제 나온 거야. 너무 끔찍하잖아요. 우리 PD님도 막 갑자기 고개를 막 절레절레 하시는데 너무 끔찍하잖아요. 빈칸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다섯 문제가 빡 나와버린 그것도 막 새로 추가된 게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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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갑자기 막 다 틀리는 거지. 그래서 막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신유형이라는 게 원래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이 잘 안 되게끔 이렇게 막 왔다리 갔다리 하게끔 만드는 요소 중에 아주 강력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요. 여러분 실력대로 막 점수가 나온 거고 막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마요. 알겠죠? 음. 자 7번 한번 보세요. 7번은 아주 여러분 이거 찾기 힘들었겠죠. 그는 나에게 말했더. 뭐라고 야 내가 너 핸드폰을 써도 되니? 근데 이걸 따옴표를 없애고 나서 밑으로 하나의 문장으로 넣는 거야. 넣었을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여기에서 됐을 써버리면요. 요구하다 요청하다 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거잖아. 나 너 핸드폰 써도 돼? 라고 요구했다 요청했다 이렇게 가려면 써도 될까 안 될까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다루기 때문에 됐이 아니라 입으로 바꿔줘야지. 하다못해 웨더나 그죠? 자 그래서 됐은 확실한 사실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됐은 입으로 고쳐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밑에 2번에 last가 나와버렸네. 동그라미 칠까요? 자 이 last는 자체적으로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밑에 equal 표시돼서 문장의 의미가 변하지 않고서 다른 문장으로 나타낼 때에는 없었던 부정어가 생겨야지 낫이 생겨줘야 되는데 안 생겼잖아. 그러니까 2번 나가리에요. 2번에서는 그는 뒤에 아주 커피 강한 걸 마셨어. 왜? 그가 잠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야. last should 구문이거든요. 근데 밑에서는 뭐라 그래요? so that 구문에서 뒤에 잠이 들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앞뒤 내용은 정반대 낫이 빠져버린 거니까 자 그래서 2번은 틀린 거예요. 자 밑에 있는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은 좋아. the high instant mountain 좋아요. 에베리스트 산은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아주 좋아요. 최상급으로. 근데 밑에 higher than 비교급을 썼는데 any other 단수명사 이거 마코프에 나왔잖아. old either 복수명사 됐습니까? 이런 거 이제 패러프레이싱 유형에서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패러프레이싱 유형에서 잘 나온 유형 두 가지라고 했죠. 뭐요? 이런 비교 파트하고 가정법 파트라고 했죠. 그죠? 비교 파트가 지금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3번 여러분 좀 유의하시고 mountain the s를 빼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밑에 4번으로 갈게요. 4번의 경우는 지금 뒤에 있는 until I got home 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밑에 문장에서는 이때 강조구문 사이에다가 집어넣은 꼴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뭐냐면 뒤에 내가 지갑이랑 핸드폰을 모두 잃어버리고 나서야 집에 도착해서 알게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not until 구문으로 적절하게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7번의 경우에 올바른 경우 정답 몇 번? 4번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 8번으로 갈게요. 자 문제 8번 보시면 자 기억 빈칸에는 had it just moved 라고 해서 시제가 과거 완료 시제가 나와 있어요.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내가 오래된 집을 처음 봤을 때 나는 이미 그 지역으로 여러분 뭐했다? 움직였다. 이사를 갔다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just 하고 지금 어울리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시행이 된 시점이라는 거지. 그래서 헤드 pp로 들어온 거 대각어로 쓴 거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자리에 was beginning 이라고 하는 것은 수리를 필요한 것을 갖다가 얘는 느낀 거죠. 그리고 사실 앞에 약 1년의 기간 동안에는 그 집이 비어져 있어 왔고 그 시점에 내가 그걸 수리가 필요하다라는 걸 느낀 거지. 과거에 느낀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자리에 was 라고 들어가는 거 괜찮아요. 자 디귿 자리에는 had put together 이라고 돼 있는데 이 시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전후 관계를 따지는가 가장 깔끔한 건 암기. 바이더 타임 구문인데 이걸 암기해놨으면 쉬웠을 텐데 그렇지 않았더라도 사실 맞출 수는 있어. 잘 보세요. 자 바이더 타임 I had a fit together 내가 충분한 돈을 갖다가 모을 때까지 됐습니까? 나는 알았다라는 거지 뒤에 property developer 부동산 업자예요. 부동산 업자가 뒤에 이걸 갖다가 이미 여러분 뭐야 사서 뒤에 이걸 뒤에 호텔로 아예 바꿔버렸을 텐데 뭐 이런 얘기야. 그럼 여러분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에요? 리을의 시점은 이미 내가 알게 된 시점보다 더 이전의 부동산 업자가 이게 좋은 거라는 걸 알고서 뭐 한 거예요? 바꾼 거지. 호텔로 사서 됐어요? 런트보다도 더 이전의 시점 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리을 자리에 head, boat and head, planned 이렇게 병치가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해 되셨어요? 따라서 리을 자리에는 여러분 head, boat 라고 고쳐줘야지만 시제적으로 맞다라는 거지. 그래서 8번 문제도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그래도 7번 문제가 여러분들 입장에선 좀 제일 생소하기도 하고 따져보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7번을 좀 난도 있는 문제라고 적어드린 것 뿐입니다. 9번으로 갈게요. 자 9번 문제는 그래도 6번이랑 난이도가 좀 비슷해. 이해되셨어요? 6번이랑 난이도가 좀 비슷해. 근데 제가 이제 이쯤 돼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이번 시험 끝나고서 또 많이 들은 얘기가 뭐였냐면 선생님 전 진짜 문법이 좀 아닌 것 같아요. 나 문법이 좀 많이 심각한 것 같아. 문법은 내가 좀 문제가 있나?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요. 해도 해도 안 돼요. 문법 이론 진짜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막 물어보면 제가 대답 다 해요. 근데 문법 문제가 안 풀려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일단 첫째 이번 문법 문제가 어려웠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 다시 한 번 쉬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다고 느끼는 게 맞다. 오케이. 이게 맞다. 이게 1번이야. 알겠죠? 너무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야. 2번 문제 어려웠어. 두 번째 내가 어디가 안 되는지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대단히 많이 착각하고 계시는 많은 사례가 어떤 경우냐면 본인은 문법 이론이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툭 까놓고 보면 확인해 보면 아닌 경우들이 은근히 많았다라는 거죠. 제가 상담해 본 결과 알겠죠? 다시 한 번요. 본인 어 선생님 저 이론은 다 돼 있어. 나 이론 장난 아니야. 나 너무 잘 알아. 바로 누르면 바로 나와나. 자동 닫기 아니야. 안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거를 되게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저처럼 어 가정법에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전체 아홉 가지예요. 뭐 이러면서 주저리주저리줄 설명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적어도 이론이 섞이지 않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배웠던 어 이거 뒤에 동사원형을 막 여기에다가 접목시키고 있고 이거는 이론을 잘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두 개의 이론을 섞은 거는 둘 다 모르는 것보다 더 최악이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론을 정말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것인지를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첫 번째. 응? 두 번째는요. 문제를 푸는 건데 이거부터 생각해야 돼. 어? 왜 밑줄이지? 어? 이거부터 어? 이게 왜 밑줄이지? 이거.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시고 덤벼야지 그냥 아 빨리 풀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 이게 있어야 돼요. 문법에는요. 그래서 왜 밑줄 친지를 생각할 수 있냐 이거부터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두 번째 이게 사실 문제풀이 스킬이거든요. 두 번 세 번째가 뭐냐면 구문 능력이 되냐는 거예요. 구문 문법 이론도 좋고 문제풀이 스킬도 좋고 다 좋은데 구문 끊어 읽기도 정작 돼야 되거든 이 끊어 읽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구문 그래서 이 삼박자가 이루어질 때 이런 문제들이 풀리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뭐 일단 동사는 보이는데 뒤에 나오는 게 간접 목적은지 직접 목적은지 이 대절이 뭔지 이런 게 구별이 안 가면 구문이 안 되면 문제 푸는 스킬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문법적 지식이 아무 쓸모없는 휴지 조각이 돼버린다고 알겠죠. 세 가지를 꼭 명심해 보시고 확인을 해보세요. 이번 시험에서는 이 얘기를 제가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시간 부족 1번 어? 문법이 왜 안 되죠 저는 이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저 이불킥 많이 했어요. 기타 등등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영어는 아무리 여러분 시간이 없어도요. 제일 여러분 뒤에 풀면 안 돼. 영어는 뒤에 푸시면 안 돼요.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빌게요. 정말 선생님 전 진짜 영어가 진짜 안 되니까 일단 다른 애들부터 먼저 손 보고 영어를 볼게요. 그럼 영어 때문에 떨어져요. 왜 그걸 모르세요? 영어가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지 붙을 거라는 걸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아는데 아니 왜 영어를 먼저 배제해 놓냐고 영어가 안 되는 건 알겠는데 얘를 먼저 살려야 된다고 정말 답답해서 제가 메가타워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 노량진 요즘에 왔다 갔다 많이 했거든요. 하면서 이제 학생들 만나면 이제 막 얘기해요. 그리고 막 같이 사진 찍자고 해요. 막 얼굴 상태가 막 이런데 사진 찍자고 막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하죠. 뭐 점수가 뭐 어떻고요. 막 이번에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막 하면 이제 저기 앞에 롯데리아도 같이 갔다가 얘기하거든요. 막 얘기하면 그런 얘기 많이 영어 제발 좀 마지막에 풀지 마요. 진짜 이제 부탁할게요. 정말 그리고요 제발 답 좀 고치지 마요. 내가 그랬죠. 확실하면 답 고치세요. 정말 이 마음을 제가 어떻게 뜯어서 보여줄까요? 정말 답답해서 그래요. 정말 확실하면 고쳐야지 당연히. 근데 확실하지 않은데 긴가민가해. 근데 내가 맨 처음에 2번을 썼어. 근데 3번 같아. 3번이 확실해. 고쳐. 근데 3번 2번 3번 그럼 2번인 거야. 맨 처음에 쓴 걸로 가야 되는 거라고. 왜 고치냐고. 아 참 정말 되게 많아요. 이번에 고쳐서 꽈락 맞은 사람 많습니다. 애가 타서 그래요. 내가 답답해서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를 여러분 그 순간순간마다 좀 잘 떠올려주세요. 제발 제발 알겠죠? 자 9번 가자. 9번 보세요. 자 1번에 보니까 야 이거 여러분 미네는 FF ABCD 이거 기억나죠? 되게 반갑지 않았어요? 근데 왜 틀려? 아 근데 왜 틀리는 거야 이거 이거 많이 틀렸더만 시험지 찍어서 보내라 그러니까 근데 참 안 보이지 이런 게 또 이해는 가요. 제 마음속에 천사와 악마가 같이 공존하나 봐요 지금 그렇죠?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해 막 아 막 왜 틀렸나 하고 갈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 그래 틀렸을 수도 있지 네 마음은 오죽하겠네 내 마음이 이런 뭐 이런 마음도 있고 막 왔다 갔다 해요 왜 이러는 걸까 진짜 아 참 자 그래서 1번은 어드바이스 앞에 여러분 언을 빼야죠 그죠? 왜냐면 어드바이스는 무슨 명사? 그렇지 불가선명사 됐어요? 불가선명사 그래서 불가선명사는 앞에 언을 못 쓰고 뒤에 S나 ES를 못 붙인다고 했잖아 그치? 불가선명사 언 빼세요 이거 아깝다 이거 그죠? 맞혔으면 정말 다행이고 음 자 밑에 2번 갈게요 아니 여러분 이 2번 문장은 자 봐봐봐 2번하고 4번 문장은 마코프에 그대로 있다 이 문장이 나 깜짝 놀랐다 여러분 2번 봐봐봐 이거 스케어슬리 이거 재탕한 거 아니야 솔직히 이거 내가 뭐 내가 신기가 있어서 이거 찍은 거야? 마코프에서 아 막 이렇게 찍은 그게 아니야 이거 얼마 전에도 나온 거예요 문장은 조금 다르지만 그치? 나온 거라고 스케어슬리가 나오게 되면 출제 포인트는 3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첫 번째는 뭡니까? 또치죠 그래서 헤드하고 위의 위치가 지금 바뀌어 있는 거야 조, 주, 동의 순서로 이게 첫 번째인 거죠 두 번째는 구문의 형태가 스케어슬리나 하들리가 나오게 되면 뒤에는 누가 나온다? when이나 before가 나온다 그래서 before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세 번째 포인트 뭐 물어본다? 그렇지 시제를 물어보죠 그죠? 시제 뭘 물어봐요? 앞에 있는 시제는 헤드피피의 과거완료 뒤에 있는 시제는 뭐요? 단순 과거시제 begin 잘 들어가 있잖아 그리고 begin 동사는 투부정사와 ing를 목적으로 다 취할 수 있으니까 to rain이든지 raining이든지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죠? 자 그래서 2번 선택지는 하자가 없어 답이네 3번에 3번 선택지에 이거는 recid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봐 recid가 뒤에 into를 지금 취하고 있죠 그죠? 그럼 자동사라는 얘기야 그럼 자동사라는 얘기는 뭐가 안 돼? ppp 수동태가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앞에 있는 oas를 빼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여러분 기질을 발휘해서 문제를 풀기란 어려울 수 있지 3번은 뭐 달달달 난 뭐 사전이다 이러면서 자동사 자동사 와 이러면서 외우지 않는 이상 어려울 수 있는 문제임을 충분히 여러분 인정합니다 자 4번으로 갈게 충분히 얘는 그래도 후거법으로 풀 수 있어 4번을 보니까 여러분 누가 나와 아니 뒤에 as가 나오는데 아니 그럼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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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쿵짝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반칙이야 된이 왜 나옵니까 갑자기 된 지워 as 써야지 빨리 자 그래서 뒤에 bees and flowers 만큼이나 intimately하게 linked together 한 living things 는 없다 라고 해서 few 부정어까지 해서 최상급으로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as as 앞에 부정어 합쳐서 최상급 됐습니까 자 그래서 9번의 정답 몇 번이다 2번으로 가주셔야 된다 그래서 문법 문제들이 지금 하나도 여러분 안 빡센 게 없어 내 문제가 전부 다 어때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빈칸 이런 문제들이 지금 나오지 않고 패러프레이징이라든지 아니면 영작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문장 있는 그대로 주어지는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심지어 8번의 경우에는 시제의 전후 상황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따져야 되는 문제들이 또 나와버리니까 이런 유형조차도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문법은 충분히 어려울만 했다 너만 어려운 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좀 토닥여주세요 너무 이번 시험에 상처 많이 받지 마시고 자 밑에 나 10번으로 갈 거예요 자 10번에 표현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밑줄 한번 먼저 긋고 시작할까요 자 1번에서 뭐라 그래 밑줄 긋으세요 Where are you at it? 이게 뭐야 너 어디 가니? 응 너 어디 가니? 이거 똑같은 거야 너 어디를 향하고 있니?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랬더니 나 지금 경주 가고 있어 뭐 이러고 있죠 그죠 여기서 Be of to 라고 하는 게 어디 어디 가다 어디 어디를 가고 있다 뭐 이런 표현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1번 선택지 하자 없어 2번 갈 거예요 2번 봐봐 여러분 My cup of tea 밑줄 쳐봐봐 차 한잔 드릴까요? 네 뭘로 드릴까요? 보이스 차요 커피요 오렌지 주스요 뭐야 내 취향대로 그래서 여기에 나오고 있는 마이 카바부티는 17년도 18년도에 한번 나왔던 표현이에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보니까 기출 생각나더라고 기출은 기출이다 우리 시험의 미래 이 또한 내년 시험의 미래 알겠죠? 그러니까 기출을 여러분들이 완전 내 것으로 만들면 반은 맞아 이번 시험 반 맞으면 들어간다 알겠죠? 내년 시험 또 어떻게 될지 몰라 공부 더 안 하겠지 공부하기 더 힘들어요 지금 우리 시험 우리 시험 했을 때에는 뭐 들쑥날쑥 들쑥날쑥 이라고 했지 지금 뭐 그냥 계속 2단계 2.5단계 계속 쭉 이렇게 가잖아요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죠? 제가 두 가지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잔소리 그만 할게요 해설강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2번에 보시면 Let us ride a rollercoaster 롤러코스터 타라고 하지 않을래? 그랬더니 B가 뭐라 그거 내 취향 아닌데 내 취향이라는 표현이 my cup of tea예요 자 3번에 보시면 extra expensive 옆에 보니까 봐봐 I don't want to get lived off 여러분 live off라는 거 뭐예요? 마코프에서 나눠드린 생활영어 자료 있잖아 잘 찾아봐 거기 있어 생활영어 자료에 live off랑 바가지 썼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코드북화에 있는 업이거든요 그게 그대로 제가 여러분한테 드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 나 바가지 쓰고 싶지 않은데 이거 너무 비싸 그랬더니 B가 뭐라 그래 it's water under the bridge 이미 뭐야 다리 건너갔어 이미 지나간 일이야 이미 너 샀잖아 이미 물 건너갔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야 물 건너갔어 이 표현이에요 water under the bridge 라는 표현이요 밑줄 치셔야 됩니다 자 4번으로 갈게요 소연아 had you been behind the steering wheel yet? 아직 너 운전하고 있니? 그랬더니 B가 뭐라 그래 no but I can't wait 여러분 I can't wait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 기다릴 수 없어 진짜 못 기다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흥분돼서 설레어서 아주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기다릴 수 없다는 거니까 기대된다는 표현이죠 나 너무 기대돼 뒤에 get my feet wet 밑줄 치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I can't wait 밑줄 치고 기대된다 써주셔야 돼 get my feet wet 밑줄 치세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 수영장 들어가기 전에 어디 사우나 같은 데 들어가지 막 풍덩 이렇게 들어가나? 아 그래요? 풍덩 이렇게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지 얼마나 차가울 줄 알고 얼마나 뜨거울 줄 알고 어떻게 해요? 발부터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적셔보지 않나? 아잇 뜨거 아잇 차가워 이렇게 하지 않나요? 혼자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냐면 일단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라는 표현이에요 get my feet wet 이라는 것은 그래서 앞에 있는 I can't wait까지 해서 나 시작하기 전에 너무 기대돼 라는 표현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위에 나오는 behind the steering wheel 이라는 것은 운전하다 라는 표현이고요 왜냐면 운전대 앞에 있으니까 됐어요? 운전하다 라는 표현이고 자 그래서 B번에 나오는 옆에 있는 get my feet wet 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하기 전에 뭔가 점검하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번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지 뭐 되셨죠? 자 그래서 정답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밑에 11번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아 11번은 이거는 여러분 이거 생각해봐요 1번에 enhancing cooperation with effort and approach authority 그러니까 항만 당국자고요 그리고 그 공항을 갖다가 뒤에 개선하는 그런 어떤 협력을 한다는 거야 여기에서 이제 residential authority 하고 서로 같이 뭐 한다는 거야 정보를 공유를 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경찰관이 이제 디테일하게 해야 될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이번의 경우에는 relevant authority 관련 당국과 함께 그 지역 당국과 함께 정보를 서로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공유한다라는 게 이러이러한 이러한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라고 옆에 디테일하게 써져 있는 거야 근데 3번은 여러분 보면 securing chain of command 라는 건 securing은 보안이거든요 그 다음 뒤에 있는 chain of 뒤에 command command가 여러분 뭔가를 명령하고 지휘하는 거죠 그래서 보안 지휘 개통이라는 건데 보안하고 관련된 거는 뒤에 나오는 assess country quarantine quarantine 밑줄 칠까요 격리거든 여러분 격리하는 그 구역에 대한 통제 말이 안 되죠 보안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거는 국가 기밀이니까 뭐 이런 개념인데 이런 개념과 지금 quarantine 이라는 개념이 서로 업무가 맞지 않다라는 거지 그래서 11번에 지금 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으로 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는 조금 너무 이제 좀 그러니까 뭐 감염병 코로나 이런 이슈로 해서 문제를 좀 약간 억지로 껴맞춘 느낌 아 이런 문제 그래도 한 문제 내야지 약간 이런 그냥 껴맞춘 문제로 조금 좀 보여져요 그런 느낌이 조금 지울 수는 없어 그런 느낌 좀 강하게 들기는 해 그렇게 이런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주요 문항에 대해서만 조금 음 해설을 좀 해드릴게요 자 14번 문제 한번 좀 보실까요 14번 자 14번 한번 봅시다 자 처음부터요 일단 선택지에서 여러분들이 접속사 접속부사 중에 모르는 건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올라갈게요 one point of difference between the consumption of water and electricity 끊으세요 자 물과 전기 이 두 개의 소비하고 소비의 어떤 그 차이점의 포인트 주된 점은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reuse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것도 multiple times 여러 번 여러 번 다시 사용할 수 있는 while 반면에 electricity는 cannot 그럴 수가 없다는 거 전기는 다시 못 사용하죠 그죠 물은 다시 사용할 수 있어도 as a result 결과적으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classified 분류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첫 번째 consumption 소비가 된 거 그리고 단순히 withdrawn 한 거 이 두 가지로 그래서 and the former 전자의 경우 former에다가 동그라미 칠까요 전자의 경우는 뭐겠어요 대문자 a라고 쓰세요 누구죠 consumed의 경우에 해당이 되죠 그죠 소비가 된 이라고 규정이 되는 분류가 되는 그런 물의 경우는 뒤에 근원 자원에서 여러분 뭐한다 아예 배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예 사라진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뒤에 evaporation 증발에 의해서 말이죠 아니면 transpiration 이런 걸 통해서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근데 기억빈칸 자리로 하면서 앞에 with it drawn 대문자 b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a의 경우하고 b의 경우 간숨의 경우와 with it drawn의 경우는 서로 반대의 경우죠 그죠 그래서 반대의 경우로서 기억자리에는 반대 즉 역접의 연결사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 역접의 연결사로는 1번 아니면 2번인데요 2번의 경우에는 반전이에요 앞에 나온 것에 대한 어떤 반전 근데 이 두 개는 a와 b를 단순 비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대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2번의 however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문제가 된다라는 거야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언어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답 찾는데 문제가 안돼 어차피 니은에서 당락이 결정이 되니까 자 니은 자리 앞에 일단 일려볼게요 자 기억빈칸 바로 밑입니다 들어갑니다 the argument 주장이라고 하는 건 can be made 어떻게 만들어지냐 어떤 주장이냐면 모든 그런 어떤 물의 그런 어떤 수요는요 궁극적으로는 returns 돌아오는데 어떤 형태로 돌아왔냐면 일단 첫 번째야 레시피시언트 레시피티션이라는 것은 강수를 뜻하는 거고요 뒤에 뭘 통해서냐면 이걸 통해서 어떤 흐름 순환을 통해서고요 그것은 결국에는 소비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증발 근데 증발일과 그리고 강수 이 두 가지는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고르지 않다라 그러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뭐야 반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uneven이라고 표현하면서 그쵸 그래서 니은 자리에는 앞뒤의 내용이 앞에서는 이거는 그러므로 소비가 되지는 않지만 이런 두 가지의 개념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고르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니까 니은 자리는요 서로 반대에 따라서 정답은 1번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연결사 문제가 2번 1차 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2차 때는 무조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연결사 문제는 무조건 1년에 한 번은 나와요 1년에 한 문제는 나와요 그래서 내년 만약에 1차에 안 나온다 그럼 2차 때 또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했죠 그렇다고 1차 때 나온다고 해서 2차 때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 문제 이상이 무조건 출제가 되는 것이니까 오른쪽에는 16번으로 넘어갈게요 문장 삽입이에요 거기다 쓸까요 대명사의 활용 가로열고 쓸게요 지시요 여기서는 대명사 하나만 잘 골라주시면 잘 캐치해주시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저 항상 얘기했죠 저는 예를 보면서 일단 보기에 집중을 했는데 항상 보기 들어가기 전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두 가지의 단서를 찾았어요 첫째 day 둘째 however 어때요 여러분도 이거 힌트 찾으셨어요 그렇다면 올바른 방법으로 일단 접근하신 게 맞습니다 들어갈게요 to characterize people by the different things they 가로였어요 make 가로 닫으시고 자 그들이 만든 다른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을 뒤에 뭔가 좀 characterize 뭐라 그러죠 분류한다 그러나 특징을 매긴다 그러나요 이런 걸 하는 것은 뒤에 to meet the universality of how they create 그들이 이것을 만드는 방법의 보편성을 잃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지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과연 they 그들은 무엇이고 누구고 그리고 however가 왔으니까 반전의 내용으로 들어갈 위치는 과연 어디인가 근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뭔가 차이점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나눴는데 이 차이점을 나눈 것 자체가 그걸 만든 그 방법이 대부분 비슷하다 보편적이다 라는 사실을 놓치는 거래 너무 나누는 게 의미는 없다라는 거지 너무 여기에서 different 하다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럼 앞에 내용까지는 모두 다 different 하다는 내용이 막 나와줘야 되겠네 너도 다르고 너도 다르고 나도 다르고 다 달라 이런 내용들이 이 빈칸 그러니까 박스 보기에 나오는 내용이 나오기 전에 나와줬어야 되는 거네요 그죠 자 들어갑시다 it is easy to it to 가져진 좋아요 different things 다양한 것을 바라보는 건 쉽죠 people produce 과로처리 앞에 있는 things 꾸며줍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다양한 것들을 바라보는 건 쉽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차이점을 묘사하는 것 또한 쉽죠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서서히 꺼내줬다라는 것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 그래야 지문이 하나로 묶일 거 아니야 그죠 기억에 obviously 분명히 a poem 시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인 공식이 아니지 시와 수학은 다르다는 거야 novel 소설이라는 것도 뒤에 유전학에 대한 실험과는 다르다는 거지 당연하죠 그럼 기억은 뭐예요? 앞에 첫 번째 나온 문장에 대한 예의시죠 맞습니까? 예의시예요 니은이요 composer 작곡가는 분명히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예시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니은은 못 들어가는 거지 왜냐하면 이 보기가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차이 그렇지 않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지금 계속해서 뭐예요? 달라 차이가 있지 어떻게 수학이랑 시가 같냐 어떻게 소설이랑 유전학 실험이 같겠어 다르지 다르다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작곡가도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해 달라 누구랑 visual artist랑 화학자도 매우 다른 것들 누구랑 작가들이랑 매우 다른 것들을 섞어 됐어요? 자 예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니은 자리에도 못 들어가는 거야 흐름을 깨뜨리면 안 되는 거야 자 디귿으로 갈게요 for at the level of the creative process 창의적인 어떤 과정의 수준에 위에서 그 수준을 위해서 뒤에 과학자들과 예술가들과 그리고 수학자들 이러이러이러한 조각가들까지 흔한 그런 어떤 일련의 사고의 도구라고 불리는 것들을 사용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누구야? common이죠 밑줄 끝났어요 흔한 것을 사용한대 방금 전까지는 디귿을 중심으로 잘 들으세요 디귿을 중심으로 앞에 나온 내용은 분명히 작곡가들은 비주얼 아티스트랑 다른 걸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시하고 수학은 다르다 그랬어요 그쵸?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뒤에서는 시인이고 수학자고 예술가고 조각가고 할 거 없이 전부 다 뭐예요? 같은 도구 흔한 도구를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쵸? 와 common 이 두 개가 서로 대조되고 있는 거야 맞죠? 누가 흐름을 끊어줘야 돼요? however 보기에 들어가 있는 애가 들어가주면서 끊어줘야 돼요 답은 몇 번? 디귿 3번으로 가져야 된다고 괜찮으시겠어요? 오케이 자 마지막 밑에 있는 18번으로 한번 갈게요 빈칸 얘는 얘는 한 번 문제의 감을 잡으면 어? 되게 쉬워 근데 감을 못 잡으면 지금도 모를 수 있어요 얘는요 자 봅시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되도록이면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이거보다도 좀 더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빈칸 문제 있잖아요 정말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 이런 거 좀 냈으면 좋겠는데 자 들어갈게요 무슨 얘기냐면 앵겔스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거야 nothing exists but matter and that the all matters 모든 문제들은 변증적인 그런 어떤 법칙을 따른다 뭐 이런 얘기인데 뒤에 but이 나오죠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but 박스 티세요 하지만 그런 방법이 뭔가 딱 정해진 건 없어 그래서 이러한 진술이 정말 진실이다 라고 하고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the rose 어떤 rose 그가 생각하는 그러한 법칙이 뒤에 일반적인 과학적인 법칙과 똑같을 수는 없다는 거지 it should be automated debt 그래서 우리는 대절의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는 없는 거야 그 대절의 사실은 뭐냐면 바로 밑에 밑줄 글세요 not subject to absolute proof 밑줄 치세요 절대적인 증거에 무조건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는 거지 절대적인 사실은 아니라는 거지 when can I say 누구든지 말할 수 없어 예를 들면 포기전 괄호 처리 하시고 that 잘 들으세요 there will never be a case in which 빈칸 빈칸한 경우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 여러분 이중구정은 지워 법에서 하세요 뭐 뭐 한다고 아니할 수 볼 수 있지 아니하다 뭐 이런 거 법에서 하시고요 자 낫 캔낫의 낫과 뒤에 will 뒤에 never 이 부정과 부정의 의미를 버리시면 빈칸 자리에는 여러분 노가 나와줘야 돼 절대적인 법칙이 무조건 통하지는 않는다는 얘기가 나와줘야죠 우리가 방금 밑줄친 데 not subject to absolute proof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겠죠 빈칸은 1번 갈게요 지구는 돈다 2번 지구는 중력을 갖는다 3번 산소는 연소의 필수다 필수 전제조건이다 4번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백두씨에 끓지는 않는다 뭐야 1,2,3번은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거의 다 맞는 얘기죠 근데 4번은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절대 법칙에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다음 몇 번 4번으로 가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쉽지는 않아요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자 여기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문제를 좀 봤는데 전체적인 여러분 총평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공부 방향은요 물론 좋아요 이론도 좋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실전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시간 관리 그리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 좀 당황스러운 문제를 봤을 때에도 대담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쫄지 않는 그런 어떤 실전력 이런 것들이 조금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얼마 남지 않은 제도가 바뀌기 이전에 2021년도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여러분들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째 문제 여러분 많이 푸셔야 된다라는 거 제가 좀 강조를 드릴게요 제 커리큘럼에서는 그 어떤 커리큘럼보다도 문제를 역대급으로 많이 풀 겁니다 늘 그래왔지만 더 풀 거예요 문제를 좀 많이 풀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오늘 오티 해설강의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 꼭 확인하세요 알겠죠 지금 모두가 여러분 다 공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 와중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 불편함을 이기고 조금만 해치고 나오셔서 공부를 조금만 해주시면 붙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 항상 명심해 두시고 내년에 또 여러분 또 인원을 또 많이 뽑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슬금슬금 흘러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기대하시고 여러분 긍정적으로 좀 생각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여러분들의 나와있는 숫자 점수에만 연연해서 낙담하고 뭐 이렇게 풀이 죽어있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취적으로 시험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숫자를 보지 마시고 실제적인 시험지를 보면서 스스로 반성하고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여러분 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해설강의는 여기서 여러분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정규수업 그리고 다양한 특강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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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